오 지민! 요 브로! 워쥬업 브로! 안 자고 뭐해? 안 자고 뭐해 안 자고 뭐해? 아 이제 아티스트 채팅이라는 게 생겼네 오 지민 지민 일어났어? 잘했어 잘 잤어? 나 이제 잘 거야 빨리 보고 싶어서 그렇게 됐어 이불 뒤에서 나오라고? 감당할 수 있니? 안 돼 안 돼 안 돼 나중에 나중에 감기 안 걸려요 괜찮아요 나중에 감기에 걸리다 안 걸려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감당 가능 뭐야? 나 같은 경우에는 감당이지 그렇지? 지민이 형 같은 경우에는 감당이 되긴 해 응 아니 근데 형 푸삼 뭐야? 푸삼 뭐지? 마스크 끼고 그 옆에 누구야? 안 보이는데 진짜 겁나 웃겨 회사에서... 빨리... 빨리 나와 아니 지민 에이 지민 에이 지민 겁나 웃기네 나와 그냥? 나와버려 그냥? 내가 나 바라보 then 나가 잠깐만 이제 나중에 2시쯤 나가요 나가는데 자기야 싫냐 지민이 형, 이리로 올래요? 그냥 같이 라이브 할까? 하면 해? 그럼 내가 글로 갈까? 내가 씻을 거 챙겨가지고 내가 글로 갈게, 지민이 형 어떻게 생각해? 같이 라이브 할까? 지금 일어났으면? 어떻게 생각해? 나 진짜 가면 가 아니 형 아니 뭘 때려? 날 때릴 거라고, 나를 뭔 소리야 나를 그런 이미지로 만들지 마세요, 형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? 제가 맞았으면 맞았지 장난 삼아 어떻게 생각해? 나 갈까? 가? 나 진짜 가면 가 우리 같이 한번 라이브 해보자 어떻게 생각해? 웃지 말고 나 하면 해, 진짜 갈게 아, 지민이 형 돼서 까먹었나 보네 어, 진짜 가? 아, 형도 아침에 심심하잖아 나도 심심해 갈까? 어떻게 생각해? 가야 말아 어? 대답해줘 렛미노, 렛미노 빨리 자, 너 이거 활동 끝나면 형이 갈게 활동이...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별거 아니네, 지민이 형 불러야지 난 이 담요를 곧 할 것이다 볶음 보여주세요 정국 아침 먹자 형 방송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? 나는 나는 내 일과 다 마치고 와가지고 그냥 하는데 나 심지어 왼쪽 얼굴보다 오른쪽 얼굴이 좋아 나는 그런데 뭐 침대 방향 이런데도 그냥 하는데 그냥 하는 거야, 라이브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아미 보고 싶으면 하는 거야 생각나면 그냥 바로 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음... 로아 러브 유 플리즈 세이 아니, 이름 말하지 마 내가 보낸 사진 보면 내가 좀 이해할 거야 지금 사진 보냈어요? 그래, 봐봐 왜 아미가 얘기하네 그래, 지민아 너도 그냥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민이 형, 정국이랑 놀아줘라 어? 하잖아 아, 지민이 형, 아 진짜 아직도 아쉬워 그래, 지민아 쉽게 쉽게 가자잖아 아미가 얘기하잖아 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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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운 사람 아닙니다 지민씨 당신 쉬워서 안 해라 예? 아니, 아잇 당신이 쉬워서가 아니라 오, 지민이 형 지민이 형 글이 사라졌어 어이구, 어머 삭제해버려 그니까 봐봐,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그거를 위버스에서 검열을 해버리잖아 가자니까 유버스에서 하자 내가 갈게 내가 씻을 거 챙겨가지고 갈게 난, 난 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해? 그냥 하자 심심해 잠도 안 와 좀 이따 사진보라고 아주, 아주 미안하다 아, 진짜 알았어 속상하긴 한데 속상하긴 한데 좀 이따 사진보라고 사진뽑이